스파이크 스파이크 어! 바로 아파! 좋아! 이분께서 제대로 된 스파이크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지! 어! 어! 음! 음! 쌤! 쌤! 피해요! 음!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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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피하라니까 피하지도 않고! 어! 어!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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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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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진이 들어요? 저 알아보시겠어요? 아! 재호야! 나 오래 들어있었네 아! 아 걱정했잖아요! 쌤 죽은 줄 알고 하! 하! 재호야! 네? 키스하면 사귀는 건가? 뭐라고요? 참! 아니! 지금 이 상황에 그것도 고등학생한테 여느 상담을 하실 생각이라면 저 형! 얼른 얘기해 오세요! 선생님! 저 인간 아간다예요! 저기 가? 네! 언제부터 일일이에요? 뭘 그런걸 세! 아유! 고운데! 아재들은 이래서 안 돼요! 자만추러 만난거야? 아니면 뭐.. 소개팅? 자.. 자만.. 뭐..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몰라요? 하.. 애들은 별거 다 줄이네.. 그치? 자연스러운 편이지..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? 아니 고백하고 확실히 대답 들은거임? 에휴.. 보아니.. 얼렁통땅 넘어가셨구만.. 선생님.. 그.. 혼자서 고백하고 착각하고 그러는거.. 노 노 노.. 후..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난 계십니까 안атели... law 조11 주'more 어디가요? 어? 누구나 쌤! 아 뭐다.. 쌤! 저 고민 들어줬으니까 집에 가도 된거죠? 다시 거omer привет! 크리스마스! 쟝쥴 스피드 1 2 2 3 쟝쨝 나가자 내 거 있어 좀만 하나 둘 셋 쟝쨝쨝 쟝쨝 좋아? 네. 안다 안다 다 processed 엄청 좋다 끝에 들어가네요?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